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티 맺고 가야되지요? 흐흐흐 갑니다 어... 야...이거 오래걸리는 게임이었어? 야...한대 생각보다? 아...이거 오래...오...깰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갑자기? 흐흐흐 오래걸릴 것 같은데? 아...이거 생각보다 오래걸리겠네 왜 물력을 자동으로 안먹니? 아...생각보다 오래걸리겠어? 시간 다 써야도 이겠는데? 아...내가 레트다를 설정 안된다고? 잠깐만요 아이코이코 아...아프리카 점검해도 유튜브하고 트위치는 켜져있습니다 아는 소리가 많나? 어...인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아기쌤 아기쌤 아니셨죠 네 나이스 아기쌤 그 상호 아기쌤 아기쌤 아 네네 앞에서 때리는 건 스프레드 넣으려는 거지 그렇죠? 아니 물약을 안 먹는 거야 아니면 내가 못 먹고 있던 건가요? 아이고 어 좀 밀려나는데? 밀려나는데? 어이구 무서워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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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아어 야아 근데 캐릭터 하나하나 뭐가 부럽다 부럽다 하면은 할게 많지 그치? 아이고 잘못되어 이 인피를 부러워하든지 무적기를 부러워할 직업들이 많잖아요 그죠? 따지고 보면 한두개인거에요 그냥 제 생각인데 데미안에서 어떤 캐릭터가 좋은가 저는 아 난 쟤도 좋은거 같은데 이게 데미안이 때릴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그죠? 근데 섀도우는 절개가 있어가지고 딜러도 좋더라구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면은 사출기 많은 캐릭터도 나쁘진 않은데 애매하긴 하지 아 이거 주워야겠는데 칼을 주워야 될 것 같은데 어 됐다 살았어 이제 압시 아아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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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때 된 것 같은데... 연관형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이구... 바인더 쿨이구나... 어이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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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넨다 여기 그렇지 이거 한 번 해도 됐지 아이고 아 이게 걸린다고 아 제가 못했네 아 큰일났다 어어 위험해 왜 안놀려 아 죽었다 뭐로 죽었어? 아 칼로 죽었구나 꽃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우 피없다 피없다 아 한 번만 때리면 딱 끝났는데 말이죠 왜 물약은 자꾸 안 먹는거니 먹었는데 아 죽었다 아 이겨 죽어 아 이거 걸렸어? 한 번 더 죽어야겠는데? 거리가 안되잖아 그렇지 아 조금만 때리면 끝나는데 어 잠깐만 왜요 스택은 또 다섯개 아 일단 제거해 앉았다 어허허허허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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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젠헴 다 60 되있었고 요거 썼죠 아 아 243에 234에 92% 아 아 근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던거 같애 원래 이랬네 아 메일이 22%네 이탈이네요 가즈 가즈 속작이네 공작이고 아 샤이니 30% 아 샤이니 음 음 음 음 음 아 아 아 이것도 이탈이네 35-40-10이네 야 아 근데 생각보다 약하다 역시 유니온 링크인걸 생각보다 약하네 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